오,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ify the potion Love and thanks to potion 저한테 너무 생소하고 제가 이렇게 즐기거나 좀 유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고 제가 또 호기심이 생기고 미술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제 취향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고 싶은 네 저는 in the morning 이라는 네 번째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도슨트 우리 찬용이 형님께서 좋은 의미를 부여해 주셨지만 저에게 추상적이게 상상할 수 있는 그림에 눈을 뜰 수 있게 해 준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아트테크를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림 작품으로도 재테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트테크를 알았지만 저는 또 한 번 정을 두면 제 물건을 어디 못 드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이미 정 붙이고 있어가지고 이거 얼마라고요? 정답입니다 개인 스케줄부터 위아이를 응원해주시는 루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곧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아이 대현입니다 작가와 예술 작품을 알리는 온 오프라인 작품 전시 감상 구매까지 가능한 아틱 스마트 스토어에 가시면 더 많은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핫한 스트릿 아티스트죠 미스터 브레인워시 파나 시리즈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Все th 쿼 3 państ 2 vai 대박 pour t 5 얘 よ 條